대전 서구가 서산의 에너지기업과 손잡고 버려지는 가구 등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고형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서구는 그동안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했던 폐목재를 업체가 무상으로 가져가 고형 연료를 만드는 데 재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서구는 지난해에만 5,600톤에 달하는 폐목재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처리 비용만 3억 원에 만큼 비용 절감과 동시에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